캐리 블루 테리어 아일랜드의 국견으로 일컬어지는 모갱견이면서 사냥개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며 아이리시 블루라고도 불린다. 마치 헝거프로 만든 인형처럼 생긴 겉모습이 인상적이다. 아이리시 울프하운드의 자손이라는 견해도 있고 16세기 후반에 난파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에서 흘러들어온 개의 자손이라는 견해도 있다. 댄디 딘몬트 테리어와 배들링턴 테리어, 아이리시 테리어 등이 교배 과정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키는 수컷 45.5에서 49.5cm, 암컷 44.5에서 48cm이고 몸무게는 15에서 18kg이다. 몸집은 작고 다부지며 근육이 잘 발달해 있다. 머리는 몸집과 잘 균형을 이루는 크기이며 윗부분이 편평하다. 눈은 어두운 색이거나 젓갈색이며 예민함을 느낄 수 있다. 귀는 삼각형으로 볼 앞쪽으로 젖어 있다. 꼬리는 높은 위치에 붙어 있으며 위로 치켜들고 있다. 털은 특유의 개냄새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름다우면서 부드럽고 촘촘하며 곱슬곱슬하다. 털빛깔은 처음에 태어나서는 검은색이지만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차차 독특한 청회색으로 변한다. 성격은 온순하고 활기차며 주인에게 순종한다. 반면에 고집스럽고 투쟁심도 강한 편이다. 털가리를 하지 않고 따로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기르기에 알맞아 애호가들이 많다.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수명이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